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도 대부분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승 사이클보다는 약간 조정 하락 쪽이다 보니까 어떤 재료에서 회사의 내재 가치보다는 재료에서 갑자기 수급에 몰려서 급등을 하고 하루만 지나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그런 양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식었다가도 이게 언제 식었나 싶을 정도로 그 다음날 또 꿈틀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진 전기는 일진 전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일진 홀딩스를 보셔야 됩니다. 일진 홀딩스 연기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게 PI 첨단 소재 인수권입니다. 인수권 때문에 어제 갑자기 올랐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홀딩스는 좀 버텨주는데 일진 전기는 먼저 좀 많이 빠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빠질 때 적당한 선에서는 현재로서는 전기는 좀 버티는 시각이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상승 부분에서 계속 트레이딩 쪽으로 그러니까 사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오를 때 팔고 좀 빠지면 사는 이런 양상의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PI 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폴리사이드 필름에서 세계 1위를 점유하는 상당히 괜찮은 회사예요.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 롯데그룹에서 인수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는데 롯데가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진이 급등을 그러니까 일진이 부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는 거의 한 1조 원대 그러니까 회사에서 바라는 매매가는 1조 원대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사상 최대예요. 거의 759억이면 전년도 대비해서 26%나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도 좋고 실적도 나고 향후에도 계속 좋은데 일단 경영권 매각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롯데그룹에 참여했다가 포기를 하고 일진이 급부상하면서 주가가 지금 움직이는 그런 양상인데 현재로서는 재무적 투자자도 있고 해가지고 외국 회사들 칼라일도 있고 이래서 한 10개 정도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일진이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양상이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개인 매매 중심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트레이딩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진 전기만 하더라도 작년 영업이익이 200억이 조금 넘었어요.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50%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거든요.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일진 전기 자체가. 회사 자체가 좋기 때문에 조금 이런 재료에서 급등을 하고 급락한 이후에도 내재 가치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측면으로 올해 매출을 한 1조까지도 바라보고 있다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현재가 오늘 많이 빠졌기, 홀딩세에 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를 한다면 목표가는 매물 때 진입구간이 한 7,300원 정도 손절가는 62도 평균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5,100원인데 거기를 만약에 걸쳐서 빠진다 그러면 재미없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우리 시장의 특징이 바로 기업 인수 관련한 그런 관련 종목들의 급등락인데요. 잠시 후에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신데 최근에 핫한 관련 종목들도 얘기 나눌 겁니다. 일단 일진 전기 버틸 종목으로 보셨는데요. 매매 전략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바이넥스는 또 결을 좀 달리 하는데요. 어제는 한 6% 급등했었고 오늘은 더 빠집니다. 10%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네, 모양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제 윗고리 양봉을 오늘 은봉이 장악을 해버렸거든요. 거래가 어제 터졌고 오늘 거래가 조금 어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들긴 했는데 매수세가 상당히 약해진 것 같다 해서 일단은 재미없겠다. 도망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 회사 어제 장중에 거의 16%나 급등을 했다가 장중에 차익매물 조정받으면서 6%로 끝났으니까 위꼬리를 크게 다뤘는데 내용은 신개념이라고 하는 유전자 치료제 전달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국내 연구진, 중대 설박사라는 분이 아마 그걸 개발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회사가 젠앤메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지분을 바이넥스가 23%를 갖고 있어요. 장외 종목이, 그러니까 비상장애 종목이죠. 갖고 있어서 그거와 연관되면서 어제 급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동물 실험 진행 중인데 실험 결과는 한 몇 달 후에 좀 확실한 결과는 나올 것 같다.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면 바로 임상 1, 2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그런데 이게 임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의 한 2년 정도는 이상 걸릴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게 신약 개발 그런 게 아니라 유전자 치료제 전달체라는 게 아무래도 유전자 치료제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임상만큼, 신약만큼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적으로 반영되기보다는 어떤 기대감, 회사의 어떤 향후 성장성 이런 쪽을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어제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이 회사가. 어제 공매도가 22억 정도 나왔거든요. 어제 높은 가격이 1만 8,800원, 1만 8천에서 거래가 좀 많이 됐는데 평균 공매도가 17,500원에 22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한 12만 5천 정도 공매도가 됐는데 아무래도 오늘 봐도 공매도는 오늘 나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라는 게 아무래도 높은 가격이 떨어질 걸 이상하고 높은 가격이 매도를 하고 낮은 가격에 사서 차익을 내겠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매도 세력에 노출돼 있다, 그렇게 재미는 있을 것 같지 않다, 재료는 좀 나중에 실적으로 나타나겠다는 쪽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이 회사가 작년 영업이익은 조금 하락을 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한 19% 정도 영업이 하락했는데 올해 1분기는 전년, 2021년 1분기 대비해서는 한 12% 정도 증가를 해서 45억 정도 나오고 올해 영업이익은 한 50% 정도 증가할 것을 이상하게 되는 건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작년보다는 올해 좀 좋아질 것이다, 회사 자체는 좋아지는데 문제는 이런 어떤 재료가 일시에 올라갔다 소멸될 가능성도 없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장 자체가, 그래프 자체가 조금 좀 안 좋으니까 좀 은봉이 양봉을 좀 장악한 그런 상태에서 좀 바로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글쎄요, 요즘 같은 장에 뭐 갑자기 빠져서 말씀드렸지만 빠졌다가 그 다음에 언제 그랬다가 지금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승 시에는 그냥 매도하는 쪽 좀 더 지켜보자. 하락할 때 따라 매도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갖고 계시다면 상승 시에 매도, 새로 사는 건 조금 조심해서 장종 트레이딩 개념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재미없게 계속 빠진다 그러면 지금 60일 이동 평균 성임직이나 한 1만 4천 원대 있거든요. 1만 4천 이하를 할양한다면 재미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약품 쪽에 위탁 개발 생산, 그런 수주에 대한 증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좀 나아질 거라 보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시 매도 그리고 또 신규 매수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넥스에 대한 분석해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분석할 때 어찌 보면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최근에 기업 인수 부분,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쌍방울 관련주가 급등락을 하더니 또 이제 KG그룹 쪽으로 넘어왔다가 지금 좀 이끌었습니다, 상황이. 광림 어떻습니까? 진짜 가장 최근에 말 많은 얘기죠. 쌍용차가 과거에도 인수 앞에 얘기 나오다가 몇 번을 거쳐서 실패를 하고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게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하는 쪽으로 했는데 거기에 상장사가 에디슨 EV예요. 그런데 지금 거래 정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고래가, 새우가 고래를 먹는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연초에 보면 한 300억 정도 자금을 지원했고 은행 대출해서 지원을 하고 이래서 진짜 되나 보다 했는데 가까이 오니까 이게 회사가 문제가 돼서 지금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어요. 지금 이게 인수하는 회사가 새우가 지금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여기저기서 다시 튀어나와서 내가 인수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EV 같은 경우는 광림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거의 쌍차에 관련된 모든 종목들을 다 한번 언급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기존의 에디슨 EV는 지금 상장 폐지 얘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계속 걸릴 것 같아요, 거래 정진은. 그래서 이게 인수대금 납입을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쌍차 쪽에서는 기존에 했던 협상을 철회시키고 없던 일로 하자 그랬더니 여기서 특별한 거를 또 한 모양에서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상태인데 그 와중에 쌍방울이 튀어들어왔어요. 쌍방울은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가 많아요. 광림, 지금 대표적으로 광림 있죠. 비비안, 나노스 있죠. 뭐 많아요, 많은데 회사들이 전부 다 좀 고만고만해요. 실적도 별로 안 좋고요. 그런데 일단 쌍방울에서 지금 나오는데 쌍방울에서 IOK 해서 이제 EM플러스라는 회사가 컨소시엄에 들어오는데 EM플러스에서 또 안 하겠다고 빠져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흔들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 그제 같은 경우인가요? 미래산업에서 지금 IOK 주식을 또 팔았어요. 124억, 그래서 이게 먹튀 논란 아니냐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먹튀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측면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래산업에서 IOK 주식을 지금 팔았는데 그게 사들인 가격의 거의 반값에 그냥 손절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틀 상처였을 때 진짜 더 이상 안 좋으니까 그냥 빠져나오려고 현금 취하려고 그냥 빠져나온 건지 아니면 진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온 건지. 그리고 최근에 금융권을 통해서 4,500억 장 자금의 인수자금 조달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공시, 뭔가 보여주려고 꽤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쌍방울에서 또 미래산업 지분을 갖다가 매도하겠다는 입장, 자금 마련을 위해서 매도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니 이게 실제인지 진짜 뭔지 어떤 액션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쪽에서 있고 거기에 또 하나 나온 게 이제 케이지그룹이에요. 이데일리가 케이지그룹하고 연계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업종은 완전히 달라요. 이종홍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케이지그룹이 자금력이 풍부해요. 그래서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오는데 아무래도 쌍용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금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또 점수를 지나면 또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케이지, 케미컬이라든지, ETS든지 여러 회사들이 오늘 급등 나아가를 했다, 빠졌다. 하루하루 다른데. 지금 세 축이에요. 기존의 에디슨, EV하고 연결된 지금 회사가 UNI가 또 있죠. 정지당했으니까 UNI. 그다음에 쌍방울, 광림. 그다음에 케이지 관련 그룹 중. 이게 세 부류의 종목들이 올라갔다, 뒷자락거리면서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5월 초에 무슨 얘기, 뭔가 결정이, 뭘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7월까지도 연기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정 날 때까지는 갈 때까지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쪽이 될지는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인수의향소를 제출한 회사는 쌍방울이 유일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쪽이 아무래도 광림 쌍방울 그룹 중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종목도 주로 개인회에서 매매가 돼요. 기관이나 외국인은 거의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틀 상한가 들어갔다가 오늘까지 3일째 조종이다, 광림이 조종인데 조종 폭이 좀 윗고리를 달면서 계속 빠지는 양상에서 좋지는 않은데 어떤 또 내용의 재료가 나옴으로 해서 확 또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좀 하는 게 어떻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단은 어떤 손절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장중에 빠짐은 좀 들어갔다가 오늘 3일째 빠졌으니까 내일 월요일부터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빠질 때 들어갔다가 좀 오르면 욕심내지 않고 매매하는 단기 트레이딩에 상당히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유일이 인수의향선을 시장 쌍방울 쪽 광림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좀 버티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일단 관점을 봐주셨습니다. 오늘 와이라노와 함께하신 분 인베스 자문의 인성이 고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